원주시 소상공인종합정보센터가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. 원주시 일산동 옛 지하상가에 자리잡은 원주시 소상공인종합정보센터는 원주사랑상품권 인센티브 확대와 경영안정자금 이자 보전, 특례보증지원 확대 등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. 또 창업과 폐업,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, 컨설팅 운영 등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배달앱 일단 시켜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도 전담하게 됩니다.